63번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재정되어 시행하는 법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방금 제가 말씀드렸네요 욕조 샤워시설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터를 시설하는 경우 누전차단기 정격감도 전류 및 동작시간 방금 말씀드렸죠 30mA와 0.03초 이내에서 딱 예외 규정이라면 욕조와 샤워시설 15mA에 0.03초 이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옛날에 나오네요 15mA 이하이고 0.03초 이하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만 우리가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64번입니다 개폐기로 인한 발화는 스파크에 의한 가연물의 착화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을 원했습니다 스파크에 의해서 폭발 사고가 많이 또는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특히나 인화성 가스라든가 또는 사류 위험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스파크에 의해서 바로 폭발이 되는 즉 스파크가 점화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거 철저하게 방지해야 됩니다 이 문제도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개수를 적으면 좀 혼란스러우니까 3개까지 맞췄고요 지금부터는 문제 번호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4번도 맞춰야 될 문제고 가연성 전기나 분진 등이 있는 곳은 방폭형을 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방폭형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방폭형 스위치, 방폭형 전기 설비뿐만이 아니라 등도 방폭형 등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개폐기를 불연성 상자 안에 수납한다 가연성이나 인화성이 아닌 불연성 안에 넣었기 때문에 이 개폐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안전한 방법이죠 비포장 휴지를 사용한다? 이거 잘못됐네요 포장 휴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통형 휴지라고 있습니다 포장이 된 휴지라야 그 안에서 밖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포장은 여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한다면 밖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속 구분에 나사 풀림이 없도록 해야 안전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64번 또 맞춰야 될 문제로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65번 인체의 전기저항을 500옴으로 하는 경우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는 약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이 문제도 바로 외워도 13.6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00옴으로 주어졌습니다 제가 간혹 요즘은 13.6으로 암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저항값을 800이나 1000이나 이렇게 바꿔서도 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도 꼭 맞출 문제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식은 아시죠? 지금 줄이 나왔는데 줄로 계산하는 것은 딱 두 가지 공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해당 없는 것부터 정리하면 1분의 1 cv제곱 하는 것이 있었죠? c가 정전 용량이었고 이 정전 용량의 단위가 페러스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v는 전압 볼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로 나오는 i제곱 rt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줄에 관련되는 것 이 줄은 또 칼로리로도 단위 환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줄로 계산해서 칼로리로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위 환산도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지금은 이 공식입니다 문제를 보면 또 어느 공식을 쓸지는 금방 알 수가 있죠 페러스라는 단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공식은 전압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전류값이 지금 심실세동 전류가 나와 있고 그리고 r이라는 저항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없을 경우에는 1초를 넣어서 대입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i자리에 심실세동 전류인 루트 t분의 165 중요한 건 단위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전기 공식에서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단위를 쓴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미리암페어가 주어지죠 암페어와 미리암페어 너무 숫자가 커요 그런데 우리는 10에서 15mA만 돼도 마비가 됩니다 7에서 8이면 고통이고요 그리고 루트 t분의 165mA면 심실세동이 돼요 그러니까 1000mA까지 갈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주어지거나 또 답으로 요구하는 것은 미리암페어가 많고 공식에서는 암페어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곱하기 짝대기에서 미리암페어 날려주고 암페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1A는 1000mA죠 이렇게 했는게 i에 해당되니까 제곱이래 되죠 그럼 여기서 암페어로 단위환산이 된 상태에서 곱하기 500 들어가지고 곱하기 1 t가 1이면 여기도 165가 되겠다 그리고 실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런걸 답안에 표시할 때는 조금 퀄리티 있게 보기 좋게 10에 마이너스 3승으로 써주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10에 3승분의 1이니까 이게 100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165 곱하기 165 나누기로 바로 하면 되겠네요 나누기 1000 해서 여기에 제곱입니다 제가 제곱을 잘못 눌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0.165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곱하시던가 두 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했는거 곱하기 500입니다 13.6125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안되면 13.6으로 암기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암기하실 때는 반드시 이게 500옴일 때 이거는 인체의 저항값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 더하면 약 5000옴이 된다 그랬죠 피부만 해도 2500옴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5000옴 중에서 최악의 경우 보통 한 500옴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보통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13.6줄이 되죠 1번이네요 다 혼란스럽게 해놨다 그렇죠 단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리줄로도 물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걸 칼로리로 바꾸어서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거죠 아멘